안녕하세요. 웅토이티비의 푸니에요. 오늘은 프리미엄 챔피언팩 6번째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프리미엄 챔피언팩 총 131종이 있고 박스에는 5장의 홀로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팩 도치마론 누워있는 도치마론 두번째 레오코 엔테이 멋집니다. 불타는 포효 샹델라 브리가론 브레이크입니다. 첫 팩부터 홀로카드가 나왔습니다. 황금 홀로카드 브리가론 브레이크 터프 해머 160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HP 190 풀타입입니다. 첫번째부터 브리가론 브레이크 떴네요. 토개피 총어 개굴닌자 개굴닌자 끝사이저 제인 제인 나왔네요. 불켜미 탕구리 레지아이스 라이츠 라이츠 동굴탈출로프 피카츠 피카피카피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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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짱이 음반 테르나 특수에너지 더블 무색에너지 레어코 레어코일 요가 밀테크 앱 솔 제르네아스 EX가 떴네요. 전설의 포켓몬 제르네아스 EX가 떴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토개피 페이검 토개키스 개굴반장 특수에너지 특수에너지가 아니죠. 기본에너지 풀에너지입니다. 은벳 개구마르 프리젓 괴력몬 그란던 솔링크 푸오코 아리아도스 데로트 크로벳 플레이어단의 조무래기 슈프 팟쪼 동탑군 토개키스 팬텀 메가팬텀 EX 나왔네요. 메가팬텀 EX 와 멋진 놈입니다. 메가팬텀 EX 요거 팬텀 게이트 요거 박스에 나오는 메가팬텀 EX입니다. 멋지네요. 세장째 알통몬 물장인 제르네아스 썬더 가벼운 돌 코고미 램프라 요거 아래 대짱이 나왔네요. 대짱이 레드카디 코일 주벳 루차블 프리저 헤드노이저 푸오코 골뱃 대짱이 통탑군 독친붕 서울링크 페리검 마자용 앱솔 에지아이스 개조해머 새꿀바리 팟쪼 도치보구 테오키스 메가 독친붕 EX입니다. 메가 독친붕 메가 독친붕 EX 메가 EX가 두장이나 나왔네요. 메가 독친붕 EX 풀타입에 200 HP 벌의 독침이죠? 아주 멋집니다. 메가 독친붕 EX 안농 알통몬 샹델라 요가렘 크쎄로 쓰기 나몽룡 늪장이 썬더 화염레오 기본 에너지입니다. 토케틱 아리아도스 라이츠 엔테이 거대식물의 숲 두팩 나왔네요. 두팩중에 EX 카드가 나오겠죠? 두팩 한꺼번에 까겠습니다. 탕구리 슈뿌 엔테이 브리가론 팬텀 EX 팬텀 EX 메가팬텀 EX 메가팬텀 EX 에 이어서 팬텀 EX 까지 등장했습니다. 아까 전에 메가팬텀 EX 도 뽑았었죠? 세트로 구했네요. 새꿀바리 호박이 개굴반장 음반 에너지 카드 오늘 5장의 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제가 4개는 중복이네요. 요거 메가 독침붕 EX 는 제가 없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EX 카드 훈또이 TV 오늘은 프리미엄 챔피언팩 여섯번째 박스를 개봉해 봤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